오늘은 여러분께 여자들이 우울해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결혼해서 퐁퐁남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똑똑히 보고 가시길 바라죠. 네이버에 다니는 여성이 우울하다고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인 척 출산 선물로 50만원 어떠냐고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500정도는 써야 한다 댓글을 달아줬다. 근데 사실 남편이 본인 출산했다고 50만원 준 거였고, 남편에게 50만원은 서운하다 말하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 말했다고, 그거 지금 서운하다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여성을 보실 수 있죠. 수많은 여자들 중 종근당 다니는 여자는 남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에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는 거냐라고 남편을 욕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삶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본인 생각이 중요한데 남들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다고 비교하는 인생 한심에 라는 일침을 날리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런 일침에 대해서 아시끄러 입 좀 다물어라는 댓글을 썼고 좋아요 75개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아기 낳아줬으니 당연히 날 위해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진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출산 선물을 셀프로 할 건데 샤넬 클래식백 사도 될까? 어차피 남편 돈은 내 돈이고 퇴사해서 개꿀바는 인생 살 거거든? 앞으로 남편 외벌이로 ATM 시킬 건데 남편 월급이 세후 450밖에 안 되는 거지라서 고민이야. 샤넬 가방 너무 많이 올라서 1300만원인데 이거 사도 후회 없겠지? 라는 이런 한국 여성의 발언이 보이십니까? 남편 월급 450이면 상당히 많이 버는 편이 맞지만 그렇다고 외벌이로 한국 여자 1300만원 허용심을 버틸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여자의 철없는 발언에 대해서 클래식백은 무조건 사야 하는 게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니까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남성들은 클래식 말고 코코앤드리나 다른 거 사라는 저 조언이 무슨 조언인지 모르실 텐데. 코코앤드리라는 건 샤넬 가방을 의미하는 거고 기본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 남편한테 임신 선물 출산 선물 받았어? 받았으면 뭐 사달라고 했어? 금팔지랑 루이비통 가방 받았어. 임신하고 가방 하나 샀고 나도 가방 샀어. 나는 막스마라 코트랑 외제차 받았지롱. 출산 선물 골라주라. 반클리프 목걸이 샤넬 클미 디올 레이디백 스몰 까르띠에 팬더스몰 몽클레르 보헤드 중에 뭐 할까? 참고로 저 여자가 말한 선물들의 평균 가격은 약 천만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이제 모든 생활은 아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식적 김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 등골을 뽑아먹는 저 모습에 치가 떨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결혼 잘못하게 되면 저런 여자와 아기를 낳고 저런 여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 저런 허영심 넘치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다른 남자와 비교당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하면 입 다물라는 말을 받겠죠. 출산 선물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왜 50만원밖에 못 받았냐 징징거리며 돈 없는 호구 남편 만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될 따름이죠. 결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출산과 임신으로 한몫 챙기기 위해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건 엄마다운 준비가 아닙니다. 출산 선물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아봐야 뭐 할까요? 그저 인스타에 한 번 띡 올리고 사람들에게 허영심 자랑하고 끝일 건데 그런 행동에 목숨을 걸고 싶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어째서 아기를 낳아준다고 표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내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영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SNS를 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날도 추운데 은이 붕어빵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